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시비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상속분 양도와 유료분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7월 15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6-210-49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장녀이겠죠. 원고가 상고에 있고 장남이 피고가 된 사건입니다. 파기환송계 사건인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제 이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는 80년 5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 원고 피고 그 다음에 3명이 더 있습니다. 5명이 있었죠. 자녀가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상속분 25분의 6을 피고 장남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장남은 25분의 10을 받게 된 거죠. 양도를 했습니다. 상속은 언제 일어났냐. 2011년 9월 6일에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어머니가 사망을 하면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원고가 장녀가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산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명의식당 해지를 청구를 하고 이게 잘 안되니까 유료분을 청구를 합니다. 유료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 이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쭉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상속분을 못 받게 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혹은 대부분의 어떤 경우냐면 미리 장남한테 막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많이 해서 재산의 반을 장남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받기에는 부족하죠. 다 못 받으니까 자기가 받을 거의 2분의 1은 장남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는 어쨌든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장남한테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의 상속분이 가장 커야 됩니다. 어머니의 상속분이 가장 크면 클수록 유료분의 치매 부분이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수가 커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피고에게 양도한 상속분 25분의 6 이것을 유료분 산정 대상의 증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아들한테 여러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버지 상속분도 아들에게 준 게 맞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포함이 되면 전체 모수가 커지니까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들이 가져간 게 커지기 때문에 유료분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분 25분의 6을 아들에게 준 것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유료분 산정할 때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면 유료분 산정에 포함된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료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생에 산입한다. 산입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맞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료분 산정에 포함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분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속인한테 너무 많은 재산이 갔을 때 그 재산의 일부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건데 많이 갔다라는 건 최대한 많이 갔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상속분 25분의 6도 엄마가 아들에게 준 것이 맞다고 하면 그거는 유료분 침해가 커지기 때문에 돌려받을 토인트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상속분 양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받을 것을 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맞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평생에 받을 증여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장녀가 원심인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유료분 소송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도 명의신탁이 아예 쟁점도 안 됐는데 명의신탁이 아예 인정이 안 돼버렸습니다. 인정이 안 되고 결국 거기는 포기하고 결국 유료분만 가게 된 거죠. 유료분이라는 것은 상속인 중에 일부에게만 특정하게 모른 유언이라든지 증여로 너무 많이 가게 됐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좌해서 하는 건데 실제 재판에 가면 유료분 소송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생활을 아주 잘하고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하는 소송이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상속지사에 대한 기대만 보장하는 좀 이상한 제도인데 의뢰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실무변호사들은 유료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몇 가지만 알고도 됩니다. 유료분 치매가 있다는 것은 특정한 상속인의 내 일생을 거쳐 증여받은 거 다 포함한다.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상속 재산 계산해서 자기 받을 몫 나눠가지고 2분의 1은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유료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도 아시라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